강하게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도가 144. 민주당의 대표 험지로 꼽히는 지금 대구에서 몸을 담고 계세요. 내년 총선에 수성갑을 수성을 하셔야 될 건데 만만찬타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떤 필승 전략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대구 시민들이 또 수성 고민들이 정치인 김부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정치 지형을 이렇게 단색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대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아마 고려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수성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추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20대 의원으로서 약간 대구 수성감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왔다 이거 좀 짧게 어필 좀 해주십시오. 결국은 수성 알파시티 내에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 먹거리인 IT, 시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초들을 이번에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수영장 건립이라든가 혹은 파크 골프장 건립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번 질문 드릴게요. 이제 선거를 대비하는 당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 대구 지역에서는 아마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총선을 이끌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TK 지지세 확장을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늘 저희들이 지적받아왔던 게 이른바 정말 무게가 나가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그런 좋은 인물들을 발굴하지 못했지 않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행정경업 또 여러 학자로서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리고 현장에서 당당한 어떤 실천의 결과물을 내신 그런 전문인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또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에게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낸 답안지를 보시고 좋은 인물들에게는 기회를 주십시오. 적어도 이제 대구, 경북이 변화하려면 당을 보고 일방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에 대한 평가, 그 인물들이 제시하는 비전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린다. 그게 대구, 경북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재 영입에 강점을 두셨는데 인재 영입 윤곽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각 분야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할 테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대충 대구, 경북의 주요 지역에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준비 중인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 영입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준을 두고 계신지 그것도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대구 정치권, 또 경북 정치권은 소 이른바 당성이 강한 사람 중심으로 발굴해 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의 침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인물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구 의석수 민주당 주석입니다. 내년 총선 목표 몇 석이십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또 좋은 인물들을 내면서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힘을 써오셨습니다. 특히 또 명예 소방관이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드디어 꿈이 이루어집니다. 소감이 어떤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또 우리 국민들은 소방관들에게 정말 제대로 대접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해줄 차례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직화, 거기에 대한 처우와 장비 등에 대한 투자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그분들의 수건이었던 소방청의 독립과 소방관의 국가직화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 이제 실현된 겁니다. 저 자신 장관 시절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결과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셔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소방 화이팅입니다.